오늘은 세계의 화제인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외 소식에 너무 무관심한 경향이 있어요. 국내에서 코가 석 자라서 해외 사장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치, 경제, 기술의 흐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9.11 테러를 일으킨 빈 라덴의 주요 활동 영역이 아프가니스탄이었고 알카에다가 만들어진 곳이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알카에다를 없애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10년이 걸릴 줄은 아마 그때는 세계의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2011년 5월에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모처에서 미군 특수부대와의 교전 끝에 사망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탈레반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미군이 아프간에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을 때는 주둔 병력은 10만 명 이상, 매년 들어가는 돈이 100조 원 정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빈 라덴 제거 후에 주둔 병력은 급격하게 줄었지만 평균 만 명 이상의 병력이 계속 남아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수립을 돕고 치안을 유지하고 아프간 정규군을 훈련해 왔어요. 그래서 2018년 기준 주둔 병력은 2011년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매년 들어가는 돈은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비로 사용한 돈은 2019년까지 8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고 그 외 건설에 직접 사용한 돈도 50조 원 정도 현재까지 들어간 총 비용은 1 트릴리언 달러 말 그대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아프가니스탄에 쓰였습니다. 그야말로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게는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밑빠진 독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미군도 2,400명이 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의 질서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더 크게 주장하던 도널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아프간 같은 대외 이슈에서 바이든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주목됐었습니다. 공화당이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띈다면 반대로 미국 민주당은 국제주의, 개입주의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당명만 놓고 본다면 미군 철수를 취소하고 계속 주둔한다고 결정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이든은 철수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아마도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 이미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상당 부분 트럼프가 다 받아버린 상태에서 이걸 다시 뒤집어서 또 새로이 반대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느니 이 기회에 그냥 빼버리자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바이든은 탈레반은 이미 힘이 쇠해서 아프간의 정규군만으로 충분히 퇴치가 가능하다 절대로 탈레반 정권이 다시 들어서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직접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미군이 빠진 지 석 달 남짓 바이든이 호언장담을 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아프가니스탄은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되고 남아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피신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은 탈레반에게 정권을 넘기고 소문으로는 차 4대의 현금을 가득 싣고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20년 만에 국가의 질서가 다시 생기지도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탈레반의 천하가 됐어요. 7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얼굴과 머리를 자유롭게 드러내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을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모습 그뿐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탈레반 치아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묘사는 또 맥락도 안 보고 영상을 노랗게 만들까 봐 하지 않겠습니다만 탈레반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는 말을 듣고 대학 나온 여성들이 졸업장을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만 봐도 탈레반이 무슨 짓을 할지 아프간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떤지 짐작이 돼요. 공포. 지금 아프간 국민들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프간 국민들이 어떻게든 나라를 탈출하려고 공항 브릿지 계단에 매달리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미군 비행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진짜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미국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탈레반이 저지를 끔찍한 행위들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공포. 그것이 이 사람들을 비행기 바퀴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비난 여론이 일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빈라덴을 잡고 알카이다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들어갔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도구를 제공하고 급여도 줬다. 그러나 그들이 탈레반과 싸우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어서 한미연합훈련은 원래 계획의 10분의 1도 안 되게 축소돼서 사실상 무슨 수십 명이 모여서 하는 훈련일일 체험 같은 모양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결국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이 배신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기죠. 배신이란 건 같은 편에게서 등을 돌리는 행위예요. 적에게는 배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모두 적국인 북괴로부터 우리 영토를 방어하는 훈련이에요. 동맹군과 방어훈련을 했다고 그 방어의 대상인 적국이 배신이라고 날뛰는 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괴에게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요. 적어도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결국 여기서 김여정이 말하는 배신이란 말도 안 되기는 하나 굳이 그 의미를 따져보자면 어떤 민족적 관점에서의 배신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민족에게 죄를 지었다. 우리는 한민족인데 남조선이 민족과 전쟁을 하는 연습을 한다. 민족이라서 민족을 위해서 훈련을 취소할 거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가졌던 믿음을 배신했다는 거죠. 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건 일단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쪽 사람들이 틈만 나면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미군 철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민족, 평화, 심지어 환경오염까지 얼마나 다양한 이유로 미군 철수를 나아가서 한미동맹 해체를 외치고 있는지 미국을 빼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화해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역겨운 거짓말에 속고 또 동조해요. 김정은이 TV에 몇 번 얼굴만 비치면 김정은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같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72%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이런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이번 사태는 저들이 왜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그리도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미군이 철수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이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군 30만 대 탈레반 7만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국조차도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 국가가 너무나 빠르게 무너졌어요.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 같습니까, 이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보다는 잘 사니까 국가 시스템이 더 갖춰져 있으니까 상황이 나을 것 같나요? 글쎄요. 그나마 아프가니스탄은 자기들끼리의 전쟁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북괴를 마주하고 있고 북괴 뒤에는 지읒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어요.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적대적인 두 세력 중에 한쪽에만 핵무기가 있을 경우에 핵무기가 없는 쪽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죽거나 항복을 해서 목숨을 건지거나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만 북괴를 포함한 세 나라 모두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미국의 존재가 적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아프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프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우리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까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똑같은 일을 이미 겪었거든요. 미군이 1945년에 군정을 시작해서 1948년에 정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하고 1949년 6월에 완전히 철수합니다. 그로부터 단 1년 뒤에 소련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침략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면서 허구한 날 떠들어대는데 정작 이런 역사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남조선이 우리 민족끼리 웃기끼 웃기끼 우민기 하는 동안 정작 북괴는 우민기를 할 생각이 없었고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지금 저 북괴를 추종하는 자들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을 빼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자고 정작 상대방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둘째로 아프간 사태는 의지가 없는 집단은 그 어떤 동맹이 그 어떤 지원을 해주더라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서류상으로 아프간의 정규군은 30만이 넘는다고 알려졌어요. 30만이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아프간 정규군은 탈레반은 꿈도 못 꾸는 공군 장비와 공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군이 직접 키우고 지원하고 월급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등록해놓고 월급만 받아가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병사가 절대 다수라는 주장도 존재해요. 아프간 대통령은 미국 정부 앞에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혼자서도 내전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를 쳐왔다고 알려졌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자마자 정권을 넘기고 돈을 챙겨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싸울 의지까지 줄 수는 없었다. 아프간 군이 싸우지 않는데 미군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결국 모두의 예상을 뚫고 하지만 너무나 뻔하게도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절대적인 수적 우세와 자원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구름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탈레반에게 영원히 고통당할 아프간의 시민들 뿐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너무 오버랩돼요. 무서울 정도예요. 안일하게 앉아서 미군 물러가라, 전쟁 연습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하고 대화를 하면 평화가 온다고 떠들고 있는 인간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프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어떤 작자가 그런 글을 썼더군요. 아프간이 미제로부터 해방됐다고, 민족의 자주권 옹호 차원에서 이번 일을 기뻐한다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던가 말던가 탈레반에게 험한 꼴을 당할까 봐 여성들이 대학 졸업장을 숨기고 있다는 이 판국에도 저 사람들은 인명과 인권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해요. 미국만 없애고 그놈의 뭐 말라 죽은 건지 모를 민족 자주권만 처먹을 수 있다면 아프간 국민들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이에요. 저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저런 생각들이, 저런 인물들이 사회 곳곳에 곰팡이처럼 퍼져 있는데 정치, 행정, 사법, 입법, 시민단체와 기업에 이르기까지 감염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우리는 과연 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앞까지 적이 찾아왔을 때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전투기는 스텔스고, 우리 탱크는 신식이고, 우리 전함은 이지스함이고, 적군은 구식 무기만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긴다,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탈레반은 트럭 뒤에서 소총질이나 하는 걸로 미군이 빠지고 단 3개월 만에 나라를 전복시켰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상황이 좋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연설 주요 부분을 추려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들려드리는 이유는 바이든의 말에 동의해서 그 해명을 제 입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달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시라는 거예요. 이 연설을 들으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단어를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들어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에 많은 것을 지원했지만 싸울 의지까지 줄 수는 없었다. 그들이 싸우려 들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앞으로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한국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철수한다. 한국에 일어난 일은 슬프게도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라고 연설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공포였어요. 아프간 국민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공포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 공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20년 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때 우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을 잡고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을 그들의 근거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 미션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목적이 통일되고 중앙집권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유일한 목적은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습니다. 20년의 고생 끝에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미군을 철수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리더들은 나라를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아프간의 군대는 때로는 저항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로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은 아프간 군대가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싸울 수 없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천조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우리는 아프간 군대를 훈련시키고 물품을 제공해서 30만이 넘는 강력하고 장비를 잘 갖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들이 공군을 운영하는 비용을 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 미래를 위해 싸울 의지까지 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게 의미 있는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그곳에 1년, 2년, 5년이나 20년을 더 있더라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프간의 군대가 나서지 않는 싸움에 미군이 나서서 대신 싸우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간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했고 자국의 미래를 위해 협상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의 목숨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알링턴 국립묘지에 얼마나 많은 비석이 늘어나야 하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명백합니다. 저는 전임자들이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익이 걸리지 않은 분쟁에 끼어서 기약 없는 싸움을 지속해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는 네 번째 대통령입니다. 나는 이 책임을 다섯 번째 대통령에게까지 넘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조금만 더 머물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며 이 책임은 내 때에서 멈춥니다. 나는 내 결정이 비판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다섯 번째 대통령에게 미루지 않고 그 비판을 감내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미국의 국민들을 위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